이번 시간에는 Visual Studio 2019에 새롭게 들어간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isual Studio 2019를 설치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기존에 사용했던 프로젝트들이고 그리고 4개의 메뉴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메뉴를 보면 글 레파지토리에서 소스 코드를 가져올 경우에는 첫 번째 메뉴를 사용하고 프로젝트를 오픈할 경우에는 두 번째 그리고 특정 폴더로부터 소스를 에듀트할 경우에는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번째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뉴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컨티뉴 링크를 사용하면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메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 템플릿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템플릿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편리한 도구로서 여기서 서치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필터링 툴들을 사용을 해서 특정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솔 프로젝트를 원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콘솔 이런 식으로 치고 선택을 하면 콘솔 프로젝트와 관련된 템플릿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C샵 프로젝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C샵을 선택을 하고 플랫폼을 예를 들어서 리눅스 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리눅스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 필터 조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링을 없애기 위해서는 클리어 필터를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C샵 콘솔 프로젝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 화면에서는 프로젝트 이름을 변경하거나 디렉토리를 변경하거나 혹은 .NET 프레임워크를 다른 .NET 프레임워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즈오 스튜디오 2019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Search Visual Studio라고 하는 작은 검색창인데요. 이 검색창을 이용해서 어떤 비즈오 스튜디오 내에 있는 메뉴를 찾거나 옵션을 찾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템플릿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탭 사이즈를 찾고 싶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탭 사이즈라고 치면은 Change Tab Size라고 하는 옵션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탭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Font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Font라고 치면 옵션이 나오고 여기서 선택을 하면은 Font를 변경할 수 있는 창으로 가고 사이즈를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변경이 되죠. 다음으로 VS 2019 에서 클립보드 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Ctrl C 를 눌러서 카피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카피를 또 Ctrl C 를 눌러서 카피를 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Ctrl C 를 눌러서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Ctrl C 를 누르면 가장 마지막에 카피한 부분들이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Ctrl C 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카피된 부분들 세 개를 카피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 넣기를 할 수 있죠. 이러한 기능을 클립보드 링 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Document Health Indicator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cument Health Indicator 라는 것은 여기 지금 표시된 부분들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아무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String 변수 S 를 하나 선언을 하면 지금 이 S 와 여기 있는 S 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러가 있음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코드가 작은 경우에는 금방 에러를 찾아낼 수 있지만 코드가 굉장히 긴 경우에는 여기 있는 Indicator 를 사용해서 어떤 종류의 에러들이 있는지 워닝이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드 클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클린업은 여기 보시면 빗자루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를 눌러 보면 코드 클린업을 실행하거나 Configuration 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 코드를 보시면 지금 사용하지 않는 using 문장들이 있고 그리고 들여쓰기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클린업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run 클린업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여쓰기가 제대로 됐고 위에 올라가면 지금 사용하지 않는 using 문장들이 전부 다 삭제가 됐습니다. 코드 클린업은 여러가지 규칙에 의해서 코드 클리닝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Visual Studio에서 제공되는 코드 클린업 규칙을 따르고 싶으면 이 부분을 선택해서 그냥 실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새로운 룰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Configure Code Cleanup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디버깅 윈도우에 서치 기능이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간단히 브랙포인터를 걸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버그 창에 새로운 서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서치를 예를 들어서 AB를 서치를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AB를 지금 어레이에 AB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S에도 AB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수가 몇 개 없지만 변수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이런 식의 서치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Live Share 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Live Share는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Share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계속해서 작성을 하면 코드를 작성을 하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내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Live Share 기능은 스크린을 Share하는 기능은 아니고요. Visual Studio에서 코드를 편집하는 부분들을 Live로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Live Share는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OK를 누르고 Firewall 부분이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허락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허락을 해 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링크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카피해서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의 소스 코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vite 코드를 카피를 해서 다른 컴퓨터로 가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다른 컴퓨터로 제가 준비를 하는 부분에 가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웹브라우저에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Visual Studio 로 열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Open Visual Studio 하면 게스트로 Read Only로 일단 해 보겠습니다. 어카운트를 지금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누르고 Select 를 하면 그러면 여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다른 사람이 접속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허락할 건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Accept 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Local Computer는 지금 여기 있고 지금 Remote Computer는 지금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화면을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Program CS 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Hello 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다른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누가 했는지를 여기에 지금 표시를 해 주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치면 지금 누가 했는지를 거기에 표시해 주게 됩니다. 여기 지금 없어졌지만 그리고 그리고 쉐어링을 이제 중지하기 위해서는 이 메뉴에서 End Session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메세지가 뜨면서 이제 세션이 종료된 것이 표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라이브 쉐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솔루션 필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isual Studio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요. 이번에는 Open Project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Big Project를 실행을 하고요. 이때 Big Project를 로딩을 할 때 여기에 Do Not Load Project 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솔루션 안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에 솔루션을 로딩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많은 프로젝트들 중에 일부만 로딩 한다면 전체를 로딩하지 말고 일단 솔루션만 로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자기가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선별적으로 로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Big Project를 로딩을 하고 그리고 Common만 필요하다 그러면 Common을 로딩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로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두 개의 프로젝트만 로딩하고 싶으면 여기서 Right 클릭을 하고 Save as Solution Filter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Filter 파일을 Solution Filter 파일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My Project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리고 Big Project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플로딩이 플로딩이 Solution Filter 파일이 생성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를 클로즈를 하고 솔루션 필터 파일을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면 두 개의 프로젝트만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됩니다 만약에 솔루션 하나의 솔루션 안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여러 개의 솔루션 필터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각각 나눠서 프로젝트를 로딩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익스플로러 안에 git stash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코드를 체인지를 하고 팀 익스플로러에 보시면 여기서 stash이라고 하는 메뉴가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는 이것은 myTestUpdate 이고요 일반적으로 Commit을 하지만 stash 이라는 것은 이 변화, 이 체인지를 임시적으로 보관해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stashAll 해서 보관해 두면 여기에 stash 밑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 설치한 것이 커뮤니티 에디션인데 Visual Studio 2019 에서는 커뮤니티 에디션에서 이런 코드렌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렌즈 기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Visual Studio 2019 에서 새롭게 도입된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